저런 침 아이고 이야 멋있다잉 뭐야 너무 추워 아 이렇게 생겼구나 밤에 너무 추웠어요 자는데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잤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게 실제로 보는 거 같지 않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몽골인들이 시력이 좋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런 경치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시력이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다 음 이거 아 아 아 여기 차 있어요 차 여기 차 있어요 맛있다 새끼 고양이 새끼 고양이 도망갔다 샘베노 샘베노 어머 귀여워 이제 그냥 안 피해요 밥먹느라 정신 없어서 샘베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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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어제 밤에 여기 들어와서 싸다가 무서워가지고 여기다가 핸드폰 불빛 이렇게 올려놓고 차례차례로 샀어요 오늘의 계획은 롤링암 가서 절벽 보고 그다음에 모래사막 가서 낙타를 타고 그다음에 모래 언덕 가서 썰매가 있으면 썰매 타러 갈 거예요 아침이라 좀 쌀쌀해요 날씨가 좀 비가 올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비가 올 것 같아요 요일링암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이킹 한 3km 정도 하고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얼른 내려와서 다른 일정을 가야 한대요 샘베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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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가보고 싶어 야 샘베노 정말 못하니까 깨두에 왔다고 락타님과 빨리 같이 가져왔어요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말 못해요 방은 더 빨리가 올 것 같은데 말 타는 거 재주도가 하면 할 수 있어 우리가 말 잘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opposed sections 완전 멋있어 잘 타요? 배웠어요? 파일도 쓸 수있어 혹시? 했음 와 멋있다잉 아 이거 스위스네 스위스 화났나? 어머 멋있다 와 안장도 안했네 와 근데 진짜 엉덩이 때렸어 지금 아 지금 아 그러네 가이로는 이번에 가야겠다 아 근데 멋있다 아기가 저렇게 타니까 이런 물을 이렇게 쭉 이어됐어요 말들이게 한 모금씩 마시고 여기서 부럽다 이게 근데 아기 말이죠 에? 진짜? 진짜 작품한데? 나보다 되게 이게 좀 여자용이에요 여자 여기 돌올려가지고 세 바퀴 돌면 소원은 이루어진대요 아 진짜요? 지금 한 바퀴 돌았어요? 세 바퀴? 세 바퀴 돌올려 자전 찍고 네 어디서 찍어요? 저기 그녀집으로 다 먹어요 와 엄청 높다 네 에 저기 얼음 있대 어? 있대요? 네 얼음 있대요? 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빨리 갈게요 여기가 끝? 여기가 울링하면서 가장 높은 정상이라고 해요 근데 별로 높은 것 같다 아는데 여기가 꼭대기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저 파야 돼요? 그거 원래 숨쉬기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막에 비 오면 어떻게 되지? 사막에 비 오면 어떻게 돼요? 사막에 비 오면 어떻게 돼요? 사막에 비 오면 어떻게 돼요? 선인형이 잘하는 거 아니야? 저게 주같은 거 어때? 네? 저거 뭐야? 아 저거 그거 꺼야. 귀엽다. 아 귀여워. 우는 토끼라고 들어봤어요? 쿠팡 쿠팡 저거 그거 꺼야. 샘베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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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! 세이 헬로! 저도 같이 뛸까요? 네? 같이 뛸다고요? 아 아니에요? 같이 뛰어요! 어! 잘 나고 있어요! 날 통쾌하게 되세요! 아 힘들어! 진짜 이렇게 찍고 저 스위스 갔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스위스는 비싸잖아요 대방꽃길은 먹었지만 한국인입니다 스위스 외가 여기 오면 돼 여기 오면 돼 훨씬 더 좀 힘든긴 한데 세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는 건 똑같은 거지 이게 고소들만 할 수 있어 아 말들어 엉덩이 아플 것 같아 샘베노! 아 멋있다 잘생겼다 손? 아들? 네! 손자! 손자! 안녕! 이거 뭐예요? 걔를 다 이렇게 싣고 가는 걔를 다 이렇게 싣고 가는 걔를 다 이렇게 싣고 가는 아 이렇게 싣고 가는 거야 맞아요 신기하다 영산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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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방금 한국어로만 한 거예요? 어? 한국어로 할 수 있어요? 나 타가지고 아 소자만 할 줄 알았어 아 여기 영산만돌 여기 야생 염소 뿔이래요 근데 원래 염소가 악마의 상징인가? 아 서양에서 서양에서나 여기서는 신성한 군대예요? 뭐 그런 건 없어요 어 없구나 마이오즈만 먹어보겠습니다 아 말냄새가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이게 말냄새 난다고 그랬거든요 말냄새가 이런 거 같네요 오우 근데 첫 맛은 괜찮은데 우와 괜찮은데? 근데 너무 신기하다 사람들이 이거 하는 말이 막걸리랑 비슷한데 말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아 이게 말냄새예요? 시큼하다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 절사예요? 네 처음 먹은 사람들은 배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때까지 똥을 못 쌌는데 똥 쌌어요? 똥 싼 사람 어제 지금 차 문이 안 열려요 왠지 사람들이 댓글에 뭔 걸 가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거 써 있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올리면 맞아 그러니까 진짜 각오하고 오세요 오 열렸다 여기 자연식 화장실이랑 자연식 화장실이 뭔지 아세요? 그냥 땅에 싸는 거에요 어 사실 그 삽 가져왔어요 뭐 쌀라고요? 만약에 예 진짜 막 예 그 쌓을 일 있으면 예 있으면은 쓰려고 저는 우산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? 예 오늘 우산 컴판 사서 우산 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 찍으면 안 돼요? 힘들어 아 아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추울 거 같아 점심 먹으라 합니다 점심 아무것도 먹으면 먹은 한국인들이 엄청 많은 가게인 거 같아요 여기 뭐 슈퍼도 있고 여기 커피도 있고 여기 커피도 있고 여기 식당도 있어가지고 휴게소 느낀 거 같아 근데 한국인들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아이스커피를 마셔봐요 커피가 너무 땡겼는데 드디어 커피를 3일째 마십니다 아이스 바닐라 라떼 9,000원 2그릇이니까 약 3,000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여기 얼음이 되게 귀하잖아요 아이스 커피 너무 맛있어요 guided running 하 잠이 깨는 느낌이에요 새로운 row kan 어? 나 왔네 만두로 통이네 맞어? 연말 de 염소 만두 winds 염소 만두로 먹겠습니다 홍고기보다 멍소가 냄새가 노래 어울вой czar 아 arrioms 이itted 다 narc valuable 아 우리 거야? 이 집에서 하는 거 같지? 아아 그래도 한국인데 많이 넌 배가 레온가르도 즉각 프리오라고 이름 지었다 엄청 커 큰일 났어요 저희 지금 차 안에 갇혔어요 문이 안 열려요 계속 잠깐 중간에 쉬려고 내리려고 하는데 여기랑 여기랑 두 쪽도 안 열려가지고 저희 다 갇혀있어요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고장가 고장되면 더 못 나가 오케이 안 되겠다 모래가 늦게 왔어요? 네 이따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? 네? 이따가는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? 화이팅 오프로드에서도 잘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간간이 운동도 좀 해주고 현지인들한테 귤도 좀 물어보다 보면 어 고양이? 어 고양이? 아 고양이 뭐?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비가 살짝 아주 살짝 왔는데 이게 바퀴가 빠져서 출발을 못 하고 있어요 임실의 카 고생 많이 하신다 고생 많이 하신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사님이 길을 물어보세요 이게 정확한 주소가 있는 게 아니라서 지도를 보고 구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현지인들한테 이쪽이나 이쪽으로 내 길을 물어보는 거 같아 오늘 중 아마 낙타는 시간 못 잘 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문도 고치다 보면 어는 새 새로운 길을 펼쳐 장학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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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at 있지 네 defined 쿨한데? 쿨한데? 드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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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드론을 좋아해요 이름이 뭐예요? 앙가 앙가 앙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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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살? 오늘 굉장히 다사다난합니다 원래 모래 사막에 가서 낙타도 타고 모래 썰매도 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비가 와서 못 가고 있어요 원래 여기 사막에 비가 잘 안 온다는데 저희가 좀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비가 오는 게 되게 좋은 날이래요 그래서 복 받은 손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막은 못 갈 것 같고 여기 게르에서 하룻밤 쉬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게르입니다 침대는 오늘의 게르입니다 총 5개고요 저희 이번엔 4명이 다 여기서 잘 것 같아요 여기 숙소도 샤워실이 없고 지금 전기 코드도 안 보여가지고 충전도 못 할 것 같은데 내일은 꼭 샤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가 새가지고 물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잠깐 침대에 앉았는데 매트리스가 아래로 꺼져 버렸어요 잘 때 아니라 다행이다 잘 때 이랬으면 두 개만 하면 되겠죠? 그래 쭉 이거 매트리스가 움직여서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움직임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다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삼촌 자면 안 돼 근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는데 이거 플라스틱 잠깐만 여기 안쪽에 지금 불이는데 지금 오오오 잠깐만 일단 꺼요 이게 잘못됐어 아 요게 삐뚤어졌다 요게 지금 뒤집어졌어 요거 있지 뚜껑이 그거 이게 어쩔 뻔했네 우리의 허당 가이드 뒤에 아 진짜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그렇다 가이드니는 요리 초보였다 방금 워너씨가 여기 빗물 떨어지는 손 씌웠어요 요리하다가 요리하다가 지금 현지야 다 됐어 빗물이 손 씌워 지금 비가 그쳐서 잠깐 나왔어요 저희 게르는 여기 노란색 어우 추워 지금 보시면 여기 개고 있죠? 하지만 여기 개는 아직 시꺼맣습니다 춥다 저쪽 보시면 저기 햇빛이 개고 있어요 내일은 날 맑았으면 좋겠다 아 맛있는 냄새 결국 자화가 오늘의 요리사 자화가 오늘의 요리사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그치만 저기 세계에서 있는 그치매들이 거의 30%는 몽골에서 하고 몽골에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프랑스 이런데로 다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또 가보고 가지고 엄청 큰 영풍을 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닭볶음탕인데 닭볶음탕은 아니고 닭볶음 밥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 뭔데요? 아 그래? 나 노랑지 좋아해요 나도 하면 제일 맛있지 그죠? 탄 게 제일 맛있지 저희는 고추장 추가해서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밥이 많이 남았다 밥이 많이 남았다 내일 아침에 먹어도 돼요? 바엘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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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원래 뭐라고요? 바엘라 바엘라 바엘라스 아니 귀가 다른가봐 몽골인하고 한국인하고 바엘싸 아니에요 바엘라 지금 나라고 말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싸라고 말해요 아니요 바엘라 나만 당할 순 없지 사실 공룡 공룡이요? 공룡 사실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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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아니 너무 귀여우셔서 너무 귀여우셔서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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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b 공룡 공룡 빚 공룡 공룡 무사 마주 Glück 그모 다 gra 아 아니요 그건 아니죠, 그건 아니죠. 아무리요. 가이드는 더 많을까? 응, 우리가 할 거는 아니죠. 알고 보니 우리랑 노는 게 재밌어서 거짓말한 거였다. 띄우 다해. 여기 아직 비 와가지고 저의 오늘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여기 화장실 가는 길 오늘의 아침은 컵라면입니다. 컵라면에 남은 식은 밥 말 안 먹지. 여기 찍어져, 이거 또. 같이. 아이 싫어. 이런 거 나가, 한국라면 다닌 거. 아이, 몸부려서. 기사님, 라면 드세요. 기사님이래, 가이드님. 어디 가다가 지지INT 주시면 돼요. 진짜 이렇게 배고 있어요. 왜요? 두 손으로 쳐요? 이거 두 손가락으로. 진짜 끼 수 있어요. 처음봤어요, 저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빨리 잘한다. 경치 되게 좋죠 저기 저기 사막에서 아마 썰내려 못하죠 저기 사막에서 만나요